부어먹기 좋게 잘 잘라갖고 왔어요. 감귤로 만든 이 정도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먹으려고 말고기부터 계획한 거거든요. 말고기는 몽골 거, 쌈은 한국 거. 인정? 어느 나라에서 자꾸 쌈 싸먹는 소리를... 맛으로 세계 1주 만나두워 수석 가이드 보기 인사드립니다. 오늘 떠나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제주도 감수강, 감수강... 이전 제주 편에서 말고기 6회와 6, 40이 진행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 또 말고기 준비를 했습니다. 제주 말고기 유래는 이전 6회 편 참고하시고요. 저번에 생으로 먹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구워먹으면 어떨까 궁금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천마머리라는 곳에서 920 체크쌀 500g 16,000원에 구매했고요. 배송비는 별도입니다. 이거 핏기준 빼고 구워먹을 수 있도록 잘 썰어서 오겠습니다. 뿅! 제가 구워먹기 좋게 잘 잘라갖고 왔어요. 오늘도 구워먹을 준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세팅할 때마다 힘들지? 일단 오늘은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불을 올리고 구워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맛있게 먹으려고 돌판으로 준비했어요. 불판 열 올라오기 전에 술 한잔해야죠. 제주 위트웨일이라고 감귤로 만든 맥주예요. 방이야! 정말 맥주에서 감귤 맛이 나요. 이거 세계 맥주점에서 판매하니까 제주 안 가도 드실 수 있어요. 약간 거무스름한데 괜찮은 거겠죠? 여기에 준비한 버섯도 좀 올리고요. 냄새는 그냥 소고기 굽는 냄새 나거든요. 더 찔겨지기 전에 이 정도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안에 핏기가 좀 남아있거든요. 정말 살짝만 구웠어요. 아 육즙 떨어진 것 같은데? 소금장만 살짝 찍어가지고 냄새는 엄청 소고기 향처럼 확 올라왔는데 씹으니까 단맛이 하나도 안 나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짝 즐기고요. 소고기에 비해 한 2% 정도 부족하다고 할까? 제가 제일 두꺼운 거 먹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얇은 쪽으로 다시 한 번만 먹어볼게요. 등장은 좀 많이 찍어야겠다. 그래도 우리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. 자 이렇게 쌈에다가 고기 듬뿍 얹어 먹으면 되죠. 역시 한국인은 쌈이네요. 이 퍽퍽한 고기까지 살려내버리네요. 말고기는 몽골 거, 쌈은 한국 거. 인정? 어, 인정. 아니 어느 나라에서 자꾸 쌈 싸먹는 소리를 해가지고 김치에 얹어서도 좀 먹어봐야죠. 확실한 거는 말고기 구웠을 때 말고기만 먹으면 조금 모자라요. 같이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초밥밥도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. 생으로 먹었을 때 초밥이 맛있어서 그래서 여기 얇게 썰어온 거 두 개만 살짝 구울게요. 고추냉이 조금씩 얹어가지고 말고기를 살짝 익힌 걸 올리겠습니다. 말고기 초밥 완성했거든요. 와, 이거 비주얼은 괜찮지 않습니까? 도또또또. 초밥 있을 땐 또 맥주 한 잔 해야죠. 망냐. 밥에 고기 얹으면 다 맛있죠, 뭐. 초밥에 버섯도 좀 얹어가지고. 고기 이렇게 남겨 놓은 이유는 오늘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. 이게 체크살 아닙니까? 그럼 뭐예요? 너구리하고 짜파게티 준비했거든요. 빨리 준비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물 끓이는 동안 아까 남은 고기 여기에 맞아 구워줄게요. 저는 사실 이게 영화에서 나온 거라 다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우연히 소고기 먹고 있을 때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소고기랑 해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저 하루에 연속으로 두 번도 먹은 적 있어요. 이게 비율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짜파게티 2에 너구리 1이거든요. 오늘은 짜파게티 한 개 먹고 너구리 반 개만 넣겠습니다. 근데 너구리에 다시마 꼭 빠뜨리면 안 됩니다. 짜파게티 스푼은 다 넣을 거고요. 너구리 스푼은 반만 넣을게요. 제가 이거 먹으려고 말고기부터 계획한 거거든요. 이거 정말 맛있어야 되는데 정말 찐 행복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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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늘 짜파구리가 다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사실 소고기보다 기름지지 않아서 맛이 없을까 했는데 너구리 스프가 2% 부족한 말고기를 채워줘요 이거는 무조건 해서 드셔야 됩니다 말고기 생고기 이어서 오늘은 구워 먹어봤는데 다음에 제주에 가게 되면 말고기 맛집 꼭 한번 들리고 싶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회랑 육사시미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짜파구리가 살렸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고기 주문한 곳 여기는 국내산 무왕생제 식용말만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가끔 양맞은 경주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문하실 때 식용말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여행이 재밌으셨다면 가이드 팁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historic